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35%로 상향 조정하는가 하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모디스도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는 16일 골드만삭스가 은행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향후 1년간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5%였던 침체 확률을 이같이 올린 것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도 미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1, 2%겠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0에서 1%의 성장률에 그치고 경우에 따라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월가가 당초 올 하반기쯤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은행 파산 이후 침체 예상 시기를 앞당기기 시작한 동시에 향후 금융권 대출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 아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시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소은행들의 대출 축소와 금융권 불안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JP모건도 은행의 대출 증가세의 둔화가 내년이나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를 0.5에서 1%포인트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BB 사태 이후 금융시장 상태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봄 꽃놀이 대신 물속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수족관 구경은 어떠세요? 시카고 쉐드 아쿠아룸이 지난 2018년부터 선보인 특별기획전 언더워러뷰리가 내달 중순 막을 내립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들인 약 100여종, 1,000마리의 해양생물들은 그간 각기 가진 아름다운 빛깔과 움직임을 대중에 뽐내왔습니다. 쉐드 아쿠아룸 1층에 위치한 언더워러뷰리 전시는 번쩍이는 갑오징어, 무지갯빛 각각의 색을 내는 각종 해양생물, 형광으로 빛나는 산호초까지 다양성을 내세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전시회가 열린 공간에는 쉐드 아쿠아룸의 해양생물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소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쉐드 100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부로 아쿠아룸 측은 이번 연구소 설립 외에도 방문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전시를 기획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및 가정용품 제조기업인 아키아가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거금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대비카드 번호 중 5자리 이상을 노출하는 바람에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애초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이 처음 제기됐으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쿠카카티 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고객의 금융계좌정보에 관한 한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국 내 아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기한은 5월 4일입니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를 수입료로 청구한 상태며 합의금을 청구한 고객에게는 1인당 30에서 60달러 정도가 배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7월 28일에 법원 심리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한인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은 학자금 융자 탕감 뉴스입니다. 4천억 달러에 4천3백만 명 혜택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학자금 융자 탕감으로 만불에서 2만불까지의 융자 금액을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자금 융자로 인한 상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자금 융자와 세금만큼은 파산보호 신청을 해도 상환과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탕감책에 대한 반대도 심합니다. 6개 공화당 우세주들이 소송을 걸면서 탕감책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대학의 학비는 공립, 사립을 망라해 1년 학비가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가량 됩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매년 인상되다시피 하니 미국 학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니 학자금 융자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힘들어진 것입니다. 교육 정보업체의 학자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빚이 공립의 경우 평균 3만 달러가 넘어섰고 사립은 평균 6만 달러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쪼달리다 보니 예전처럼 그랜트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케이스는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졸업 후 취업전선에서 12만 5천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면 대출금 상환쯤엔 걱정이 없을 테고 물론 학자금 탕감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40여 년 만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생활에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을 지휘해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의, 그리고 정부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첫 심리가 시작되었지만 보수가 우세한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히어로우스 액트는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부 장관이 학생 재정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팬데믹이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팬데믹 비상사태도 종료됩니다. 아무튼 학자금 융자 탕감을 기대하는 자녀를 둔 부모, 또한 법정 공방의 향방에 관심이 큽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중금리 인상 등 미국이 처한 각종 현안들이 질비하지만 백년 대기를 내다보는 교육 현안으로 이번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젊은이들과 그 부모,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인공지능 AI 체포 기술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장착합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등 생산성 분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S는 16일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체포스를 업무용 소프트웨어 제품군인 MS 365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최GPT와 비슷한 AI 비서가 붙는다는 설명입니다. 코파일럿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채팅으로 이용자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용자의 이메일, 회의, 채팅, 일정, 메모 등 컨텐츠를 저장하는 MS 그래프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기존에 저장한 업무 관련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답을 내놓고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파일럿에는 오픈 AI가 최근 공개한 초거대 AI인 GPT-4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GPT-3.5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 빙이 오답을 내놓은 것을 의식한 듯 오답이 나올 수도 있음을 MS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문서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여성 4명 등 총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 2주년인 16일 총기폭력, 아시안 혐오 및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과 극단주의라는 오래된 재앙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리카 모리츠구 백악관 아텍의 연락 담당관을 통해 애틀랜타 지역사회에 전달한 영어 및 한국어, 중국어로 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해나김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정책 고문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2년 전 오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이, 이모, 친구, 이웃이었던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잃었고 가족들은 영혼의 일부를 땅에 묻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모의 날을 맞아 영부인과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담아본다고 말한 뒤 희생자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슬픔이 끝나는 날은 오지 않겠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삶과 목적과 의미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2년 전 참사가 일어난 직후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에도 말한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서 전국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희생된 생명들을 기리고 크밀치의 놀라운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며 동료 미국인들로서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작년 말부터 잇따라 내린 겨울 폭우 덕분에 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심각했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이 LA와 벤트라, 샌버나리노 카운티 등에 발령한 야외의 절수량이 지난 15일 해제된 가운데 실제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올겨울 우기의 최대 강수량이 5피트 가까이에 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LA 카운티 공공시설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LA 카운티 동쪽 산간지대에 위치한 콜스웰 댐에는 누적 강수량이 58.03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탐바크 지역에는 42.29인치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 MWD 이사회의 아단 오르테가 의장은 남가주 지역 약 700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절수령을 해제하며 지난 9개월간의 시간이 지역사회에는 큰 희생이었음을 알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물 사용량 35% 감소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건조한 기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이 많은 비를 몰고와 고갈된 저수지를 채우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MWD는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언제든 다시 계속될 수 있다며 물을 아껴 써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